지수는 브이로그의 짧게 가방 안에 아이템을 소개했는데 이때 나온 가방은 지수가 글로벌 앤버서더로 있는 디올의 미니 세드 스트랩 100이고 가격은 485만원이다. 그리고 가방에서 나온 립스틱도 디올의 어딕트 리플로우 031 스트로베리이고 가격은 48,000원이다. 지수는 야외에서 바라클라바를 착용하고 나갔는데 르메르의 그레이 리브드 후드이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품절 상태이다. 지수의 브이로그에는 리사도 같이 나왔는데 리사가 착용한 비니는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의 청키 레빗 비니 블랙 색상이고 발매가 기준은 약 22만원이지만 지수의 브이로그 업로드 후 크림에서 30만원 중반에 거래되었다.